자 오늘 투어는 우리 호텔이 여기 제셀턴 호텔 호텔에서 지금 존입시간이 지나서 큰 마트에 있는 식사를 해야 돼요 여기 갔다가 쭉 걸어서 일단 여기가 필리핀 마켓인데 여기서 과일 같은 거 사고 핸드크래프트 사고 그리고 여기서 저녁에 우리 추석 같은 그런 거 문축제를 한다는데 달축제를 한다는데 운나이트 축제 그걸 보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다시 과일 셀스듬 사고 빽 점심을 먹기 위해 우리의 첫 가정에 왔습니다 운이스크리 광고가 분명히 퀸업까지 와서 운이 많아 시내에 타임을 위해 특별한 꽃이 없는데 그리고 호도콩 토요모델을 하니깐 우리는 카레구동의 꽃량품으로 치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레구동의 꽃량품으로 치워볼 수 있습니다 맛은 또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바다로는 수상가옥입니다. 밖에는 지금 막 엄청난 바람은 저 멀리 수상가옥도 안 보이는데 빗바람이 몰아치는 중 비가 바람을 뚫고 들어온 이곳은 필리핀 마켓 필리핀 마켓은 우리나라 제레슨의 특사인의 마켓입니다. 전역을 야시장에서 먹으려는데 위생상태가 이어야 할지 않았습니다. 오 망고스틴! 나는 첫 번째 고소기 난 것 같아. 제일 맛있음. 진짜 맛있다. 어떤 게? 애플 망고스틴? 망고스틴. 당날개는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많이 사서 드셔보세요. 조금은 상당은 수행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만 꽃이 늘 기억을 타고야 말았다. 핸드크래프트 마켓 날씨장과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미루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개구리를 회부해봅시다. 저는 통장지가 괜찮네. 눈도 리얼해. 아빠 색깔 봐보세요. 아빠가 이리 와서 봐보세요. 너한테 빼니까 또 이쁘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열심히 디스카운트 중인 지은. 이 부분은 베이징 신발. 이 부분은 베이징 신발. 이 버터블루스 중인 지은. 이 버터블루스 중인 지은. 구매 완료? 지금 버터블루스 중인 지은. 지금 버터블루스 중인 지은. 여기는 필빌두 마켓. 많이 두고 계세요. 여기는 필빌두 마켓. 많이 두고 계세요? 엄마는 빨리 가자고 하니까. 아빠도 빨리 가자고 하니까. 우리는 가깝기라지만. 호구의 첫 소원에. 파츠롭게 그레카를 불러서 가겠습니다. 안녕. 그레카 부르기로 했어요. 진짜 이 음식 사려고. 몇 시간을 비와의 혈투 끝에 갔다 왔는데. 아닌 결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 안녕.